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자 오늘은 이제 4월 악평. 3월 악평이 치러진 지 뭐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3주 만인가요? 4월 악평과 3월 악평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도 참 드물죠. 올해 뭐 대선 일정 때문에 3월 악평이 조금 뒤로 밀리면서 너무 좀 텀이 짧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실망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뭐 3주라는 시간 동안 내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좀 쉽지 않죠. 아무래도 뭐 한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좀 수련을 해야 어떤 특정 주제에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약점이 좀 보완이 되면서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4월 악평은 좀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는 현역들이 치르는 시험이잖아요. 중간기말 시험 중간고사 시험 기간과 좀 겹치는 바람이 좀 어수선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대단히 이렇게 비약적인 성적 향상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실력의 향상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전체적인 좀 총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할 텐데 뭐 난이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도 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 어쨌든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3월 악평보다는 살짝 어려운 느낌 비슷합니다만 뭐 문항 구성이나 전체적인 난이도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3월 악평보다는 살짝 뭐 어려워진 느낌 그 다음에 어 작년 수능과 비교할 만한 시험은 아닌데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면은 뭐 쉬운 느낌 수능보다는 쉬웠고 3월 악평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다. 이제 컷도 컷은 뭐 크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데요. 제수생들도 지금 아직 참여를 안 한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전집단이 응시한 시험은 아니니까 이게 뭐 객관적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시 초반부고요. 1컷이 지금 뭐 집계된 거 보면 43 그 다음에 2컷이 뭐 38 3컷이 32 뭐 상당히 뭐 이상적인 컷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. 적당히 간격도 좀 벌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느낌이죠. 컷이 보통은 뭐 이게 한 40점대 중후반 40점 초반 30점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일반적인 평이한 난이도의 시험에서는 이게 뭐 조금 전집단 기준으로는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점한 문항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역학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다. 그 다음에 주요 준킬러 주제들 예를 들면 뭐 특성적성이론이라든지 뭐 연력학이라든지 뭐 전기력 합성이라든지 자기장 중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준킬러 주제들 아직은 취약점을 아주 뚜렷하게 노출하고 있다.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아직 뭐 문제풀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저도 제 수강생들의 어떤 진도 상황 수강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개념 기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독수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반복 횟수가 올라가면서 숙련도가 증가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문제를 좀 더 노련하게 풀어내는 기술들이 쌓이는 것인데 아직은 뭐 그럴만한 회독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. 학습 단계면으로 봤을 때도 점점점 이게 좀 밀리는 추세예요. 예년 같으면은 요 시기쯤 되면 이제 심화학습 또는 뭐 킬러엔제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점점점점 밀려서 개념 기출을 요 시기까지도 완료를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. 수강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저건 막 이제 교재를 많이 사고 강의를 많이 듣는 데만 주력을 하다 보니 본인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뭐 그런 약간 찍먹의 유행 이것도 듣고 이 커리큘럼도 타고 이 강사 강의도 듣고 이 강사의 요 컨셉 강의도 듣고 요런 거에만 좀 주력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하나의 단일 커리큘럼을 좀 진득하게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병렬적으로 굉장히 좀 산만하게 학습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진도를 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.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. 사실은 뭐 하나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복하면 사실은 거기에 다 본질이 녹아있는 것인데 너무 좀 산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집니다. 세태가 조금 더 집중해서 6월 모평 때는 개선된 모습 그 다음에 좀 향상된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남은 기간 4월 5월 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. 6월 모평까지 그 정도 시간이면은 약간 변화된 어찌 보면 좀 드라마틱한 그런 성적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기간이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